비켜! 왜 내 정지가 어디서 자꾸? 어! 내가 아주 다 잡아낼 거야! 안녕! 플레이보라의 어기! 랜디! 게다! 쏭! 다음은 포토제임? 포토제릭이라는 게임이고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포즈? 포즈보다 더 중요한 거! 구도! 구도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자리 배치를 잘 해줘야 되는 게임이거든? 굉장히 귀여운 동물들을 찍을 거예요 어머! 마치 나처럼! 귀여워! 야 게임을 별명해줄게! 팀전으로 해야 돼 여기 보면 카메라 조리개처럼 생긴 거는 점수판이야 되게 신기한 게 카메라 조리개가 실제로 옆으로 돌아가잖아 그걸 본따서 점수표를 만들어줘야 돼 귀엽다 빨간팀, 파란팀 우리는 팀으로 나와서 할 거고 여기 있는 동물 친구들이 있어 얘네들을 여기 카드에 이 위치에 가게끔 동물들이 움직이게 해서 그때 딱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서로 붙어있는 애들끼리 좌우나 위아래로만 다리를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는 거네? 대각선은 안 돼 또 자리를 잘 바꿔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토끼랑 고양이랑 두서진가 세 명의 친구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둘씩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사람 오! 좀 더 빠르게 따라서 이게 기본적인 규칙이거든?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 둘이 팀이면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턴을 해야 돼 근데 상의를 하면 할 수 없어 절대로 상의를 하면 안 되고 아... 그냥 말 없이 바꿔 그러면 또 음칠껏 바꿔 막 이렇게 그리고 절대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놀리지ろ 하하하하 그렇게는 안 되지 나머지 팀은 그럼 그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감시를 해야 돼 자 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감시팀은 뭐 하냐면 틀리는 게 있잖아 그럼 이 모래식기를 바로 눕히면 돼 어떤 게 틀렸어 어떤 게 잘못됐어 나 실수했어 앗 시스테라고 지적을 해 놓고 그 실수들을 다시 정정한 다음에 다시 시간을 흘려보내면 돼 그 감시팀이 지적한 게 맞았다 그러면 감시팀이 이 1점 폭발을 받는 거죠 근데 지적을 했는데 틀렸다? 어! 그 지적한 게 또 잘못된 거야 그러면은 다시 원래 진행하던 팀이 1점을 받게 돼 자 자리를 막 바쁘서 자 이렇게 딱 온 순간이 찰칵! 그치! 이렇게 찰칵이라고 말해야 돼 찰칵! 그럼 원래 사진줄에 찰칵 이러는 거 아냐? 아니야 찰칵 해서 맞으면 우리 progression을 가져오게 돼 여기 한 장당 2점 여기서 좀 추가되는 게 있어 게임을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보라색이랑 주황색 카드가 있거든? 여기 나오면 이거 뒤집어줄 거야 뒤집어주면 표시가 되겠지? 김치 이걸 안 했을 때 상대방이 지적해야 되는 거야 너 실수했어! 김치하고 해야 되는데 알아듣어 근데 얘는 어쩔 때 뒤집는 거야? 이걸 언제 뽑냐면 단계별로 설정이 되는데 우리는 2단계를 할 거야 2단계가 시작할 때 2단계 파란색 한 장 5점이 됐을 때 파란색 한 장 이게 쌓여? 계속 15점이 됐을 때 주황색 한 장 오케이 25점이 될 때까지 게임을 진행해볼까 그럼 해볼까? 팀 대댄지 대댄지 총팀이 먼저 색깔을 골라봐 어느 색깔 하고 싶어 파란색! 레드! 에드가를 움직일 때가 당신은 준비됐네요 라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다른 팀원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준비됐나요 하면 네! 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모래식을 뒤집을게 준비 시작! 보겠어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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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아니구나 틀린다 아니구나 아니구나 틀린다 아니 우리 이거 틀린게 아니라 지적이 없어지는거야 아니 근데 아니구나 아니야 싫어 너네 가졌어 다시 시작 시작 자 손가락으로 넣자 알겠어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네 이렇게 바꿀게 짜잔 5점 자 파란색 우리 다 뽑을게 엘리스 엘리스를 움직일 때 파이를 바닥에서 떼지 말고 미끄러트리면 움직여야 해 오 좋다 시작 엘리스는 단짝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우랑 이렇게 여우랑 아 이게 신지가 나와나 왜 뇌조우지가 어디다꼬? 포퍼링이 걸린다 아 이거 진짜 걸려요 이렇게 오 왜 이렇게 신중해 너네 택칸 택칸 오예 택칸 끝 아 오케이 진짜 한 번도 지적 못했지? 비켜 5점이 넘었으니까 한 장 더 뽑아야돼 맥스 맥스를 움직였다면 당신은 잘했어 라고 외쳐야 합니다 시작 준비 됐나요 준비 됐나요 준비 됐나요 준비 됐나요 준비 됐나요 여기까지 안돼 차례 까먹어버렸어요 잘했어! 준비됐어요! 네! 잘했어! 잘했어! 준비됐어요! 네!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네! 잘했어! 준비를 잘했어! 준비 잘했어! 아니야! 아직 잘했어! 봐봐! 그 전에 고쳤잖아! 맞아! 그래 알았어! 잘했다! 자 갈까? 올리비아 올리비아는 움직이기 전에 당신은 다음철에 인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해야 합니다 준비됐어요! 우리는 다 모션이고 여기는 다 말하는 거다 그래! 준비 시작! 잘했어!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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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잡아낼 수가 없다! 그렇지! 작곡은 하면서 보고 오게! 실수! 실수! 아니 그러니까 온기를 손에 집어넣어야지! 손에 집어넣어야지! 손에 집어넣어야지! 손에 집어넣어야지! 우리 이따 소리 하려면 내기만 해봐! 하나만 얘기하는데? 한소리내기만 해봐! 하나만 얘기하는데? 룰북이 이렇게 쓰여있었다! 너무 과도한 몰입을 해서 싸움을 입힐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할까? 둘이 끈소리만 내기만 해봐! 둘이 끈소리만 내기만 해봐! 준비됐어! 잘했어! 이거 근데! 나 누나야 하는 거 아니야? 그저도 했어야지! 잘했어! 잘했어! 으흠! 으흠! 소리 내지 마! 누가 소리 내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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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4단! 16점! 20점! 20점이야? 둘, 셋! 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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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헷갈려! 어! 이거 타잉이 실수야! 아니야! 이제 이미 했어! 먼저! 이거 엔터! 너네도 준비! 준비 잘했어! 준비! 잘했어! 우리는 3개! 19점! 얼마 차이 안나! 2배 끝내자! 4점이면 이겨! 오케이! 주황색 추가해야 돼! 클로이가 나왔어! 대각선을 완치해야 돼! 아 이거 어렵다! 준비! 시작! 준비됐나요? 네! 잘했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거 하면 안돼! 잘했어!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잡았어! 찰칵! 되게 쉽게 나왔는데? 찰칵! 준비됐나요? 잘했어! 잘했어! 오! 다시 손을 그렇게 거칠게 쉬고 있어! 끝! 아 오케이! 이거 빼고! 딱 27점! 대각선 두기가 어렵다! 라스트! 어 대각선 두기가 진짜 어렵다! 너네도 이거 해야 돼! 내가 봐줄게! 제임스! 올리비아와 제임스는 반드시 가로나 가로나 대각선에 인접해야 합니다! septic champion 이건 밤도인데? 우리가 잘 봐야겠다고 해야겠다고! 시작! 타임! 좋겠어! 내가 먼저 했다! show the twig 내 머리가 터져TAitt! 내 머리가 터져않ou 그 같애? 잠깐 실수! 하이파이幾 Cloey 하이파이브 다 됐어 뗐어! 실수! 실수했어! 하이파이브! 그리고 하이파이브 다 됐어 하이파이브 해줄게! 이거 진짜 여태껏 어려워 이거 신경 쓰느라 이게 안 먹어 진짜 어렵네 이거 재밌다 이거 주황카드 넘기니까 진짜 재밌다 이게 카드 이 게임이 단계를 더 높일 수가 있어 그러면은 5점일 때 이 주황색 카드를 먼저 높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포토제닉이라는 게임을 재밌게 해봤고 어쨌든 오늘 사진을 실컷 찍었기 때문에 당분간 사진 찍을 때는 없을 것 같아 찰칵! 나 이 게임 내 마음속에 찰칵! 자 이렇게 오늘도 재밌는 게임 해봤으니까 다음에도 또 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의 게임으로 돌아올게 안녕! 찰칵! 짜잔! 짜잔! 찰칵! 도장! 그만해 꺼냇 multicultural 've 올해 나 그럴 Renii 믿음 공격 여긴 theoret лов어 는 소уш